최근 엘지가의 맞사위이자 블루런 벤처스 대표인 윤관이 고신해철의 부인으로 알려진 윤원희 씨에게 수십억 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큰 파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관 대표는 블루런 벤처스 캐피털 파트너스의 대표로 엘지그룹의 맞사위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엘지그룹 구본무 전 회장의 찬혁 구영경 LG복지재단 이사장과 2006년에 결혼하며 엘지가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엘지그룹 내에서 활동하는 대신 독자적인 사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그는 투자회사 대표로서 활동 중이며 아시아 투자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윤관 대표는 고 윤태수 전 대형 알프스리조트 회장의 둘째 아들로 명문가 출신입니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과 심리학을 복수 전공하고 경영공학 대학원을 졸업한 뒤 노키아 벤처 파트너스에 합류해 투자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후 블루런 벤처스 캐피털 파트너스의 한국 사무소를 설립하며 한국 내에서의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윤관 대표가 언론에 주목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엘지그룹 내에서의 상속 분쟁에 연루되었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엘지그룹은 타 재벌에 비해 큰 논란이 없던 가문으로 평가받아왔지만 최근 구광모 현 회장을 상대로 한 상속 분할 소송이 제기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2년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현경 구현수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소송에 윤관 대표가 깊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송 배후에 그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엘지그룹 내에서 윤관 대표가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윤관 대표는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바로 유명 연예인의 아내와의 관계 때문인데요. 여러 언론에서 윤관 대표가 한 연예인의 아내 A씨와 10년 동안 자녀 학비와 생활비, 아파트까지 제공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며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에서는 윤관 대표가 강남세무사장을 상대로 123억 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유명 연예인의 아내와의 관계가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윤관 대표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A씨와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아파트까지 제공했다고 보도되었는데, 그 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관 대표는 제주에 위치한 한 국제학교의 자녀들의 학비를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학비를 송금받은 자녀들은 윤관 대표의 자녀가 아니라 A씨의 자녀로 밝혀졌습니다. A씨의 자녀들은 해당 학교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윤관 대표가 제공한 아파트 역시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A씨가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로 추정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녀의 자녀들이 실제로 제주도의 한 국제학교에 재학 중. 자녀의 학비를 대신 내준다는 점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시선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대해 윤원희 씨 측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윤관 대표의 경제적 지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재개와 연예계 스폰 논란을 넘어 법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원희 씨가 실제로 이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는 앞으로의 추가 조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제발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영원한 마왕 신해철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남편이 그렇게 사랑꾼이었는데 부족했나요? 자녀들 얼굴 다 공개해놓고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러지? 입장문 기다려보죠.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장을 더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 주신가요?